정기만 부회장님이 오늘 선사한 겁니다. 정기만 부회장님께 큰 박수 좀 부탁합니다. 떡들 잡으세요. 떡들. 떡들 잡으시고. 떡을 가져오세요. 정기만 부회장님께서 지난달에도 아주 큰 금금을 쓰시고 이달에도 떡떡떡 사고 아주 그냥 아주 고맙습니다. 고맙고. 그리고 정기만 부회장님이 오늘 우리 단합대회를 하자고 하는데 노래도 잘 부르고 또 술도 좀 하실 분은 같이 가면 좋은데 가실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하세요. 거기 마이크는 여기 마이크 100배 더 좋은 마이크입니다. 아주 노래도 아주 좋아. 무대도 좋아. 끝내줍니다. 그러니까 가시도록 합시다. 그리고 좀 있으면 영화 출연을 많이 한 여기 여배우 한 사람이 좀 전에 왔다 갔습니다. 지금 차에 뭐 가지러 갔는데 나유경이라고 나유경 씨 알죠? 나유경이 지금 왔어. 저거 다른데 공연 끝나고 지금 왔어. 아주 그냥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우리 정기만 부회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떡만 끝에 안 볼게. 박수 박수 다시 박수 부탁합니다. 박수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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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무대는